fx 는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2고 이랬죠. 당연히 또 fx가 되어있으니까 이 뜻은 f-1은 2란 뜻이고 x-1로 나눈 나머지 8이란 말은 f1은 8이란 말이죠. f-1을 하게 되면 1-a 플러스 b는 2가 되죠. f-a 플러스 b는 1을 우빈으로 이왕하면 1이 됩니다. f1은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8이 되고 a 더하기 b는 7이 됩니다. 자, 이 두 개 연립합시다. 연립할 때 더하기를 먼저 안되네요. 더하기를 되면 2b는 8이 됩니다. 그죠? b는 4가 되고 b가 4가 되면은 이게 되어봅시다. 되어봐게 되면은 a는 3이 되죠. 두 개 이렇게 나왔습니다. f2의 값을 구하시려 했죠. 일단 fx는 x제곱 플러스 a x 그럼 3x b는 4 플러스 4 f2는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14가 됩니다. f2의 값을 구하시기 바랍니다. f2의 값을 구하시기 바랍니다. f2의 값을 구하시기 바랍니다. f2의 값을 구하시기 바랍니다.